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밍즈의 한프리 임드시 도키톤입니다. 이번 유닛 찬티2에서는요. 조동사, 캔, 그리고 쿠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22강부터는요. 조동사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요. 조동사는요. 동사를 돕는 거. 도울 조를 쓰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돕는구나. 그럼 어떻게 도울까요? 의미적으로 조금 더 이 동사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 can, could, may, might, should, must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can, 능력, 가능, 허가, could, 능력, 가능성, can의 과거. 이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능력 그리고 가능을 의미하는 can이에요. 주어의 능력, 그 다음에 증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줄 건데요. 그래서 해석적으로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I can speak. 나는 말할 수 있어요. Five different languages를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언어를 다섯 개나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혹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을 의미를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this elevator, elevator는요. 그럼 이 elevator가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상황 혹은 능력이 뭘까요? 바로 carry. 나를 수 있어요. 태울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fifteen people을, 여기서 about은요. 뭐뭐의 대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대략 열다섯 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제니가 나오거든요. 제니는요. can use,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machine,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의미해주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능력, 가능의 상황인데 뭐 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부정문은요. can 뒤에 not을 붙여주면 돼요. cannot 혹은 can't 라고 발음을 해주고요. 그럼 첫 번째 문장. I can't finish. 나는 끝낼 수가 없어. writing this report. 이 리포터를 쓰는 것을 끝낼 수가 없다. today. 그럼 난 오늘 이 리포터를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요. she can't be there. 그녀는 can't be there. 그곳에 제 시간에 갈 수가 없어요.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할 수가 없대요. 이 기계를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조동사 같은 경우에 can과 바꿔 쓸 수 있는 그러한 구들이 있어요. can은 가능 능력의 의미일 때 be 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긍정문에서 am, are, is able to I am able to she is able to we are able to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과거 시제로 넘어간다면 was, I was able to 동사 원형 they were able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정문으로 갈게요. am, are, is 다음에 바로 not을 붙여주세요. I'm not able to 그 다음에 she was not able to she wasn't able to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살펴보면요. I am able to 현재 시제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I'm able to speak 말할 수가 있어. five languages 다섯 개의 언어를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she 그녀는요 was able to arrive 도착할 수 있었어요. there 그곳에 제때 그래서 she can arrive를 she was able to arrive 이렇게 과거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jenny was 과거 시제죠. not able to use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 머신을 기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가능의 의미가 아닌 능력의 의미가 아닌 허가로 가볼게요. can은요 허락의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뭐 해도 좋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문장을 살펴봅니다. you 너는 can go 가도 좋아요 home 집에 지금 가도 좋아요 이렇게 문장을 허락의 표현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you 당신은요 can you 사용해도 돼요 이 office for a while 당분간 혹은 잠시 동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이 사무실을 잠시 동안 사용해도 좋아요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줬고요. 그 다음 제니는요 can borrow 동사 his laptop 그의 노트북을 그래서 그의 노트북을 빌릴 수 있다. 빌릴 수 있었다. 빌려도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could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can 먼저 다시 정리해 볼게요. can은요 능력과 가능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능력과 가능의 의미일 때는요 be able to 로 바꿀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가능했던 can의 허락 허가의 의미가 있는데요. 뭐뭐 해도 좋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could로 넘어와 볼게요. could는요 당연히 can의 과거의 시제로서 사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could가 무조건 can의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나 미래에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한 추측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추측도 있고 약한 추측도 있고 그런데 이 could는 약한 추측에 포함됩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can은 can의 과거가 could예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항상 could는 can의 과거로만 쓰인다? 아니다. 자 지금 추측 뭐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상황에도 약한 추측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러면 could의 부정문은 could not 동작원형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나 미래에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한 강한 부정의 추측 부정을 끼워 넣을게요. 이게 긍정이었을 때는요 뭐뭐 일지도 몰라 라는 표현이지만 could not be 이렇게 쓰면 뭐뭐 일리가 없어. 완전 말 안 돼. 말이 안 돼.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could not 동작원형 뭐뭐 일리 없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어떻게 적혀 있어요? cannot 동사원형 또한 뭐뭐 일리 없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능력의 표현이 아니에요. 혹은 허가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뭐뭐 일리 없어. 말도 안 돼. 라는 강한 추측의 표현으로도 사용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쿠드의 부정문 이렇게 표시를 해석고요. 그 다음에 추측 긍정 뭐뭐 일지도 모른다. 부정 뭐뭐 할 리 없다. 이제 바로 문장을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it could snow 여기서 it을 그것이라고 해석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되게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it은 지금 snow 라고 하는 날씨를 알려주는 표현들 이 지금 여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는 비인칭 주어다. 그럼 이 비인칭은 날씨 요일 명함 등을 나타냈잖아요. 해석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번 주말에 눈이 내릴지도 몰라요. 그것이라 해석하지 않고 그냥 날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표현은 쿠드예요. 그럼 과거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주말에 눈이 내릴지도 몰라 라고 하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럴 것 같다 라는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 could not be true 별표 자 question 여러분 could not be 는 그럼 약한 추측일까요? 아니에요. 얘는 일리 없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죠. cannot be true 얘도 일리 없다 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실일 리가 없어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마지막 문자 제니는요 could be late 늦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traffic jam 교통 혼잡 때문 이다. 그래서 교통 혼잡 때문에 늦을지도 몰라. 그런데 확실한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추측하건대 늦을 것 같아.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 can에서 can의 과거형이 이제 could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제일치적으로 문장의 구조에 따라 이렇게 적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yesterday 때문에 I could finish writing the final report. yesterday 때문에 과거가 되었습니다. 나는 최종 보고서를 끝낼 수 있었다. 과거의 가능. 두 번째 그녀는 could complete 끝낼 수 있었어요. 그것을 by herself 스스로 by plus herself 등이 보이면 이제 스스로 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그럼 그녀는 그것을 지난주에 끝낼 수 있었다. 가능의 표현이죠. 그리고 과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I couldn't find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could 다음에 추측의 경우 강한 추측의 경우에는 일리 없다로 해석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뻔한 과거 시제가 나온다면 과거의 부사가 나온다면 그냥 할 수 없었다로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 다이어리를 So 그래서 I asked 물어봤어요. Ray가 to do so Ray가 그렇게 하라고 내가 요청을 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